마피아 게임이란 마피아들이 시민인 척하면서 시민들을 죽이는 그래서 마피아와 시민 간의 대결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항상 해도 되고요 그럼 게임 끝! 아까처럼 마피아 싶은 부분 머리를 좀 누르겠습니다 네,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오케이, 렛츠 기릿! 렛츠 기릿! 오케이, 렛츠 기릿! 렛츠 기릿! 빨리! 떠올라, 떠올라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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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진짜 안 해 지원이가 떠올라, 둘이 나 진짜 안 해 야, 이게 나 진짜로? 아, 진짜로? 야, 이게 나 진짜로? 아, 진짜로? 뭐하는거야? 이게 뭐이는구나 아, 나는 이게 일단 즐기고 시작할까요 쟤쟤쟤 헬떼이 왜 이렇게 웃기지? 아니야 뭐야, 말 좀 해보세요 아, 얘들아 내가 맘대로 보이냐 보이마 아까는 형이 고개 들자마자 형이 막 얘기해, 누구 막 지목하고 이랬어 야, 진짜 움직임 확 달라지네, 그게. 안 봐도 돼, 빼야 이제, 얼굴 쪽으로. 얼굴 쪽으로 알겠어. 그래, 죽으면 그렇게 된다니까, 몰리면은. 무슨 얘기라도 해 주세요. 너 나 봐. 여보, 이상한 말 좋아, 잘 생각해. 이상한 말도 하잖아. 내 손을 잡아봐. 내가 뭐가 느껴져? 너 나 봐. 여보, 이상한 말도 좋아, 잘 생각해. 이상한 말도 하잖아. 아까는 누구 왜 의심을 안 해, 시작을 했는데. 아까는 논리들어가지고. 계속 웃잖아, 지금. 아, 이거 자리 턱 안 좋다, 형. 맞아요? 맞겠냐, 맞겠냐? 으이그, 으이그, 으이그. 똑같지 않니? 아니요, 아니요. 수근이 형. 보험이고. 형, 아니요? 덜 의심하고 있어, 나는 지금. 네? 형, 아니에요? 너가 갑자기 왜 있어. 피오가 진짜 나 미치겠다, 얘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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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뭐야? 어? 우이그. 우이그, 우이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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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녀석 봐라, 여녀석 봐라. 여녀석 봐라. 나를 타겟 손으로 집었다. 그냥 편을 먹고, 저런. 없지 웃음, 없지 웃음. 없지 웃음. ㅋㅋ 이게 이 순은 아닌 것 같은데. 나 진짜 나 홀로 집에 나오는 마피아 같아. 100%지. 나는 언제 오늘 진짜 리얼 마피아로 고발합니다. 또 가서 해 신청해. 은지원. 은지원이거든요. 은지원. 야 나를 한번 죽여보라니까. 너를 왜 갑자기 죽이래. 이거 내리는 것 좀 보게 누가 내리나. 아니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저기 안 하냐고. 이상행동이잖아요. 이상행동인데 지금. 지금 이상행동이 3명이야. 호동이 형, 피어, 은지원. 저는 이렇게 플레이하는 사람은 몰랐어요. 너는 일어나자마자 흥분을 해서. 너무 이상행동이야. 나는 이 게임을 좋아한다니까요. 마피아여서 못 좋아했다가 이제 좋아하고 있는 중인 거예요 지금. 너무 티나게 하니까. 의심스럽게만 한 거야. 나는 뭐 지원재도 저기였지. 쏟아갖고요. 그렇게 웃음스럽게 행동이야 자꾸. 오빠 이상하잖아 이거. 뭐 했는데 내가. 아니 뭐 했는데. 뭐 했는데. 아니 근데 뭐. 아예 얘기를 안 할 거예요? 아니. 뭐야 저게. 아까 지우야 다른 게. 나는, 나는. 형. 형은. 많이 들었다. 잘한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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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랄한 마피아 강호동 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잠깐만. 아니 아까랑 다른 사람이 완전히 있잖아요. 어렵네. 너무 달라요. 와 이거 누를 때부터 뭐 누를 때부터. 와아. 서명을 확인해 주세요. 아니. 어? 뭐야? 뭐야? 갑자기 네가 다 흔들어버리니까. 정신을 못 차려야겠더라고. 내가 그랬다고 형이 나를. 갑자기 눈 뜨자마자. 마피아 방? 나 안 할 거야. 자 누가 죽는 거 보면 알아. 피오가. 이게 레슨이에요. 갑자기 레슨이 피오와. 뭐 했는데 내가? 뭐 했는데 내가 해? 은지와. 억지 웃음 억지 웃음. 억지 웃음의 이수근. 아침에 찾아왔습니다. 나. 선량한 시민. 송민호 군이. 나 네가 갈려고 그랬는데. 진짜 억울할 수도 있잖아. 다행이야. 우리 1점이 있잖아. 민호만 안 죽였으면 됐는데 나는. 야 어렵다. 민호는 그렇게 뭐 발언한 것도 없는데. 그러니까 왜 나를. 그러니까 누구를 의심한 것도 없고. 너랑 갈려고 그랬는데. 저는 근데. 나 딱 한 명 의심 가는 사람이 있긴 있어. 나는. 수근이 형. 나는. 수근이 형. 수근이 형. 나 딱 걸렸어. 너는. 나는 선택하는 순간 네가 걸린 거야. 형 걸렸어. 근데 형이면 진짜 반절이다. 나는 또 왜 반절이야. 내가 뭘 해도 돼. 구동이 형이랑 형을 꼽는 거야? 제일 먼저 했는데 내가 무슨 반절이야. 우리 둘 중에 하나 마피아인데. 저는 시민이거든요. 그래서 형이야. 난 시민인데. 형 시민이 아닌 것 같아. 그럼 좀 달라요. 너가 패턴이 달라. 너야. 너는 완전 다르고. 너는 지금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해. 아까는. 너 갑자기 지금. 아까는 좀 비슷하다 그러다가. 아무 느낌 없는 나한테 공격하는 거는. 너는 좀 달라. 한 명을 공격하라고. 확실히 얘기하라고 하기로. 난 형이에요. 난 너예요. 100분 토론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마피아 게임 맞아요? 남기는 거를. 난 너도 이상해 사실은. 너도 사실은 이상해. 이게 아니라 처음에 네가 업다운해 나는. 솔직히 너도 이상해. 너는.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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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해? 졸려? 죽여도 상관 없는데. 상관 없는데. 아니 이 중에서 나는 제일 그냥. 의심 가는 사람은 형이라고. 그럼 나 죽여. 믿어봐요. 다음에 누구 죽일 거. 또 너야. 나 죽여요 그러면. 의미가 없잖아. 너 어차피 죽이면 너 죽는 거지. 어차피 나 죽이면 나 죽이나. 그럼 먼저 죽어봐. 안 된다니까. 마피아야 되니까. 어차피 죽는다며. 어차피 죽는데 먼저 죽여. 이렇게 할게. 형들 시민이야. 그럼 나 죽여요. 무슨 말이야. 너 죽이고 아니면 나 죽이면 되잖아. 너 100% 라니까. 진짜 믿어봐요. 그럼 1대1이면 되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왜 믿냐. 나는 이해를 못하잖아. 근데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이게 의미가 없는 게. 마피아라고요. 게임을 이런 식으로. 내가 마피아를 해서 다 죽여 버릴게. 마피아라니까 진짜로. 진짜. 그래서 의심 가는 사람은 그냥 형이라고. 의심은 할 수 있지. 의심은 할 수 있지. 100%는 아닌데. 너는 100% 아니야? 진짜 형 나 거짓말 치자고. 나는 그래도 끝까지 이거 형 살려는 거 아니야. 그걸 왜 끝까지 살리냐고. 2, 2, 3. 나를 죽였어야지. 근데 그걸 못 죽이겠다라고.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이게 뭐냐면. 자 1, 2, 3. 죽여 그러면. 아 사장님이 배론을 해? 아니 뭐 없어 해. 내가 죽여. 뭐를 배론을 해. 야 제일 먼저 했는데 내가 무슨 반전이야. 너는 지금 자기 보호를 하려고 해. 아까는 저. 야 나를 한번 죽여보라니까. 아니 이 얘기를 듣고 누가 저기 안 하냐고. 죽은 애를 끝까지 막. 아니 진짜로. 너랑 하려고 했는데. 아니 왜냐면. 정리되긴 하네. 나 딱 걸렸어 너는. 너는. 뭔데? 죽은 형. 죽여? 죽여야지. 1, 2, 3. 1, 2, 3. 뭐예요? 어 개운 형 침착. 절차하겠습니다. 너 표정이 되게 밝다? 아니 밝은 게 아니라. 밝다? 아니 표정이 아니라. 이수근 씨는. 뭐예요? 어 개운 형 침착. 마피아에요. 너 표정이 되게 밝다? 아니 밝은 게 아니라. 아니 밝은 게 아니라. 이수근 씨는. 마피아야지. 악랄한 마피아였습니다. 거부하여. 야 형 맞잖아요 진짜. 스피드 에이크 해보겠습니다. 준비해 주셔야 되요. 극한? 직업. 악마를? 보았다. 은밀하게? 위대하게. 왕의? 남자. 은행나무? 침대. 결혼은? 미치지지다. 결혼은? 미치지지다. 인정사정? 별거 없다. 부담? 거래! 희말? 라야. 부담? 거래! 희말? 라야. 김씨? 회륙이. 어? 멋지? 엽기적인? 그녀. 어!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그녀. 엽기적인? 그녀.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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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김치고르기다. 김치고르기다. 박규순 씨가 한 거야. 김치고르기 다 박규순 씨가. 김치고르기다. 감섬에서 한 거야. 위대한 구국이 모르는데. 영화를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 나도, 나도. 이 부분은 특이하게 명대사 이어 말하기 한 번. 오, 좋아. 뭔지 아시죠? 네가 가라. 하와이! 이런 겁니다. 근데 도시, 그러니까 하나하나 배울 수 없대. 근데 너무 틀림이야. 너무 틀림은 우리도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근데 노력은 하여튼 노력은 하는데 저도 영화를 다 못 봐. 많이 묻자, 아이가. 많이 묻자, 아이가. 빨리 온나, 빨리 온나. 온나.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넌 나에게. 모욕값을 줘서 오케이. 모욕값을 줘서. 지금까지 이런 맛은 없었다. 두 개 똑같은 거 아니야? 통닭이면 치킨인가? 아 참... 근데 이거는 잘했잖아요 나 맞은 줄 알았어 리헌스는 너무 좋았지만 뒤에... 너 잘했으면 잘했잖아 그럼 외국인이잖아요 외국사람들인데 얘는 치면 선물도 아니에요 이 정도 많이 하면 마약 얘는 치면 선물도 아니에요 이 정도 많이 하면 마약, 그렇지? 얘 눈덩어리인데 감독님, 한국말 어려운 데도 했는데 가끔 이렇게 한국말도 쓰고... 네네 여러 개 열어서 나눠보는 거예요? 한 번 열어보세요 여섯 조각으로 해 먹어봐 오마이 오마이 여섯 개 준비해줬어 맞아? 여섯 개 준비해줬어 맞아? 여섯 개... 다 있어 지금 가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여섯 개 경비야 많이 좋아해졌네 마직쇼 강웅동 씨부터 갑니까? 알겠습니다 명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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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놈? 미래가 보이나? 미래가? 미래가 오우야 어떤 놈 미래 자신감으로 꽉 찼는데 장난 아닌데? 살짝 불안한데 근데 진짜 이제 진짜 이거 지금 순서가 그렇게 돼 있네요 가볼게요 뭐해요? 늑효 소장 늑효 소장 늑회 소장 늑회 소장 늑효 소장 에 There here 에. is が hai 어떻게 아니 아니 어떻게 어디 아 아니 그럼 아이 이거 잘하려 감정 감정 조절하고 있잖아요 리키 prote 스퉤 아 진짜. 너희 사장 너희 사장 너희 사장 너희 사장. 안 계시나? 너희 사장 너희 사장 너희 사장. 너희 사장 너희 사장 내하고. 안 계십니까? 일단 맨쯤 그걸 물어봐. 너희 사장 안 계십니까? 강 사장 데리고 와. 사장 내가 봤다 치고. 물어봤어 그러니까. 그래 너희 사장. 어? 내하고. 싸우러 와도 같이 가고. 땡. 같이 밥 다 묶어. 어? 자 정답이 뭡니까? 주세요. 너희 사장. 남천동 살재. 정답. 아 기가워. 너희 사장 남천동 살재? 예예. 너희 사장. 남천동 살재. 정답. 아 기가워. 잠깐만 좋고. 한국 사람이야? 팔참기도 하고. 다 했어. 남천동이 먼저 그러니까 남천동. 남천동 살재. 남천동 살재. 네. 저다 고마 주십니다 고마. 근데 왜냐면 방금 규형이 형 이렇게 재밌어가지고. 그러니까. 재밌었어? 재밌었어. 재밌었어. 바로 살았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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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래 그래 그래. 아니 아니 왜 그래 그래. 틀리더라도. 너희 사장. 너희 사장 맞아. 나와라. 나와라. 나와라 하면서. 딱. 움직이지 마 있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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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텐떡. 이. 가텐떡. 핀지 박아. 또 명대사 한 번. 명대사. 말해라. 으아. 아니 그렇게까지. 말 못 아이가? 크으 으아. 암. 뭐야 뭐야. 말 못 아이가. 많이 죽었어요. 이거 죽기 딱 좋은 날이구만 남편같이 정도는 괜찮잖아 너 너무 남편 없냐? 너 어디 거야? 진세계? 너무 담배 하나 없냐? 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이? 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이? 야, 마포대교는 무너졌냐고 몰라? 최근에 유튜브 가서 짤로 된 거 봐라 그런 거 봐야 돼 내가 말이야 심지어 애들이 비우는 중 밝은이 17살때부터 시작했다 그게 무슨 영화라고? 이거요? 나 순증이 있다 나 순증이 있다 오히또 가서 몰디브 한 잔 하자 아, 근데 잠시만요 그렇게 하기 전에 이런 웨이크 이거는 집중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 이렇게 되잖아요 이건 솔직히 좀 조심해 주세요 나도 순증이 안 나 이거 마시면 나랑 사귀는 거다 나이스 내버렸어, 그지? 어, 느끼했어 메머지, 메머지 아, 나 진짜 열심히 해볼게 자, 초원이 다리는? 개다리 개다리 뭐야 저거? 초원이 다리는? 개다리 뭐야 저거? 초원이 다리는? 개다리 개다리 뭐야 저거? 백만 불짜리 백만 불짜리 아, 지현이가 나와라 아, 이걸 먹어서 갑자기 개가 생각났어 초원이 다리는 뭐? 백만 불짜리 다리 초원이 다리는? 개다리 개다리 뭐야 저거 백만 불짜리 다리는 백만 불짜리 다리 틀려도 이쪽에서 틀릴게 네 그렇게 다 다져야만 꼭 마음이 후렬했냐 어? 세식이로 나가있어 뒤식이로 내가 오늘 너희들한테 벌을 줄거야 이건 기회야 형님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네 기회야 인생은 아름다워 내 인생 영화에요 인생 영화 맞아 어? 와칸던 포에브! 날 쏘고 가라 정답 라면 먹고 갈래? 고스트 바스트더 정답 정답 고스트 바스트더 요리한다 요령 요령 유령 잡는 삼총사 eking 아이유 나만 몰랐던 이야기 땡! 아 이렇게 주면 안 되는데요 정답! 아이유 나만 몰랐었던 이야기 땡! 어? 정답! 입창정! 입창정! 그대를 낳는다는 건 나만 아는 이야기 나만 아는 이야기 아니고요 뭐지? 아이유 아이유 호동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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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만의 몰랐던 이야기 나만의 몰랐던 이야기 아니고요? 맞는데? 드라마 OST 아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다 너를 지켜보고서 아아 이따 해봐 해! 비어! 에일리 에일리에? 어? 모든 날이 좋았다? 땡! 수건! 에일리! 에일리! 첫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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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눈처럼! 에일리!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너에게? 가겠다 가겠다예요? 오겠다예요? 가 또겠다 안 불러야 돼요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정답! 도움됐어요? 됐을 텐데 아 너무 좋아 캄캄한 영원 그 오랜 기다림 속으로 햇살처럼 네가 내 첫눈처럼 정답 정답 비어! 방어도 해 너해 비어 빨랐어요? 에드라이 왜 빨간망 정답! 오케이 깨물면 점점 녹아는 스트로베리 마크 펜션 찾아봐 베이비 내가 제일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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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이거 범바추 사람 범바추 사람 세야돼 보여줘 잘했습니다 갑니다 3 정답 3 2 아니에요 아니에요 기회는 나한테 있는 거 아니야? 정답 정답 자이언티 자이언티의 꺼내 먹어요 꺼내 먹어요 땡 이 노래 유명해 정답 정답 자이언티 이 노래 이 노래 땡 땡 아우 나 맞춘다 아우 사람들이 가사를 못 외웠음에 에라라라라라 에라라라라 에라라라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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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라라라라라라 에라라라라라 일종일종 정답 정답 거의 나왔다는데 이 노래가 아니야 이노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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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그냥 노래 그냥 노래 땡 정답 정답 자이언티의 아는 노래 아는 노래 아 아 아 길어요 제목이? 힌트 좀 주세요 줄이는 거면 그 밖에 없지 않아? 아는 송 아는 송 텐 나오세요 나오세요 아는 송 아는 송 아는 송 텐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금 나온 제목을 더 짧게 하면 돼요 아 아 아 미치겠다 이수근 아 송 와 씨 정답 정답 아 노래 아 노래 아 이거 아니야 정답 노 송 노 송 땡 아 다 안 건데 아 진짜 뭐지? 정답 허밍 허밍 땡 정답 아노 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돼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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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노래 정답 우와 그렇죠 아 이수근 게 시작 안 돼 뭐야 아 이수근 게 시작 안 돼 뭐야 뭐야 1 1 1 아 아직 나왔구나 아 다행이다 지현아 이거 한번 이겨내자 우리 극복하자 이거 결국엔 이겨요 걱정하지 마 에이 힣히히히히히히히히히 Do you know about the girls world? What? Why do you want me to come? It's just like S 조금만 더 들으면 알 수 있어, 조금만 더 들으면 알 수 있어, 조금만 더 들으러. 전현아! 어? 나 애프터스쿨은 들었어. 애프터스쿨은 들었어. 내가 가사했어. 애프터스쿨에! 애프터스쿨에? 아하! 오! 땡! 아하! 정답! 정답! 애프터스쿨에? 애프터스쿨에? 아하 여우. 아하 여우? 땡!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정답! 오! 정답! 정답! 애프터스쿨! 하!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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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건가 보다. 그건가 보다. 어차피! 어차피 넣으면 안 넣은 거야. 근데 내가 빨리 해쳤을 뿐이지. 자, 은전. 뺑! 정답! 처음으로 뺑겠다. 우리 이거 한 번만 해주고. 시간도. 그래 우리가. 한 분이 문자를 내면 다른 한 분이 대답을 하되. 고해 고해. 아하! 시험에 달려. 시험에 달려. 시험에 달려. 시험에 달려. 손 기침. 준비! 스타트! 스타트! 엑스치! 재채기! 엑스치! 엑스치! 기침! 알러지! 알레르기! 추워! 추워! 엑스치! 투자! 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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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 무효 무효. 안 되는 거? 안 들려. 잠깐만요. 다시 하면 안 돼요? 우리 원래 얘기했잖아. 문자를 내세요. 답을 얘기해 줬잖아. 왜요? 왜요? 비행기 안에서 먹는 거. 비행기 안에서 먹는 거. 비행기 안에서 먹는 거. 먹는 거, 먹는 거. 비행기 안에서 먹는 거. 저기! 기대식, 기대식. 아! 개아버지. 아버지? 개 키우는 아버지. 키우는 아버지. 개강아지. 개강아지. 강아지, 아버지! 강아지, 아버지! 개, 아버지! 개, 아버지! 개, 아버지! 개, 아버지! 개, 강아지, 아버지! 에라이스! 패스! 이게 뭐야? 나, 나! 나, 나!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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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한테 뭐라고 그랬어? 신분지! 신분지! 내가 왜 줄 타기하고! 어제! 내가 왜 줄 타기하고! 꼬깔꼬깔할 때! 꼬깔꼬깔할 때! 나 왜 줄! 짐 사람이! 왜? 오케이! 네, 한숨 될 것 같아요! 패스! 축구! 승부차기! 숨을 새끼! 승부차기 축구! 축구 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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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그란 거!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축구! 손흥민 손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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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부차기! 승부차기! 승부차기를 영어로 말하네! 승부차기! 네가! 승부차기! 승부차기! 1대2 상황에서!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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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이에요! 홍명보! 슛! 골이에요! 펫스! 펫스! 짜장면이랑 짜장면이랑 짬뽕 섞었어. 짬뽕을 짬뽕. 형 노래. 형 노래. 말 그대로입니다. 저는 동대문에서 왔고요. 형 욕하는 거 아니에요? 팀 이름을 동대문 남대문으로 지셨습니까? 말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동대문에 살고요. 이 친구는 남대문에 살고요. 저는 동대문에서 왔고요. 형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욕하는 거 아니에요? 남평화시장. 심평화시장. 짬뽕이나? 미오레. 미오레. 어디에 있어? 미오레가 뭐야? 미오레. 패션몰 패션몰. 매스컴? 패션타운. 우리나라. 우리나라 국보? 12시가 되면은 끝. 이야 설명하는 건 너무 어렵다. 이거 설명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 어쩐지. 니가 할래? 아니야. 해 봐요. 우와 이거 무슨 노래였지? 나도 들리면 진짜 안 할게. 내 말 들려? 내 말 들려? 내 말 들리면 하지 마. 형이 말하지 말라고? 말하지 말라고? 뭐라고? 말하지 말라고? 뭐하는 거지? 원단 니 말 하지 말라고? 원단 니 말 하지 말라고? 니 뭐해 보여? 오. 보이냐고? 니 말 하지 말라고 그랬지? 네? 니 그만 말 하지 마. 이거는 너무 기대하지 마. 너무 기대하고 너무 잘하려고 하면 몸에 힘이 들어갔어. 몸에 힘을 주고. 어. 몸에 힘을 주고. 욕심을 버리자고. 자. 준비. 시. 변하나 겟게. 집. 천천히 천천히 형 천천히. 와. 천천히. 강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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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식당 경주 경주 경주. 경주 경주 경주. 니가 비비. 니가 비비 바라 국수. 어? 땡. 니가 비비 바라 국수. 니가 비비 바라 국수? 니가 비비 바라 국수. 아이유 아이유 니 드라마 니가 비비봐라 꼭수 아이유 얼마 전에 니 드라마 비비 가라 꼭수? 얼마 전에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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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어제 나한테 보여줬잖아 사진 찍은거 나한테 보여줬잖아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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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상휴 아이유 아이유 니 드라마 포상휴가 얼마 전에 어머니요? 드라마 제목 이모? 제목 생모? 생모? 생모가 뭐에요?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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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수가 아리수 아리수 드라마 드라마 제목 제목 제목? 포상휴가 갔다왔다며 폭탄을 들고 갔다왔다며? 아니 폭탄을 어딜 들고 갔다와요? 니 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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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휴가 포상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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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제목 드라마 제목 맞힌줄 알아 뭐 맞힌줄 알아 지금 사진 찍었잖아 포상휴가 드라마 제목 아이유 근데 형이 너무 무서워 아이유 아이유 아이유? 드라마 니 드라마 장남아 뭐야 사장님? 어? 호텔 대 누나? 호텔 대 누나 아 아니요 아니요? 뭐야 왜 강남 제수씨 제수씨 손 에이 제수씨 가슴이 최시를 제수씨 제수씨 제, 제수씨 와 제수씨 아우 제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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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제수씨 이 상황 장 모두 네 제수씨 대장 대장 出してきます。 이거 꼬무치러 있어. 지금 한다고. 지금 한다고요? 아니 이거 뭐 얘는! 대중이 없는데! 아니 나 흰옷인데? 자 여러분, 삼시세끼에서 염정하시던 누가 쓰던 숱을 저희가 바로 공수해왔습니다. 중국까지요? 결국에는 온몸을 닮게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뭐예요, 검은 거는? 얼굴에 친해서 되는 거예요? 자, 규현 씨와 민호 씨는 일단 2점을 얻었기 때문에 이 게임에서 제외됩니다. 자유! 해냈다! 이 형 됐어!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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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 동안 할 겁니다. 1분 동안 해서 얼굴이 더 강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준비되셨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중국과 셀처럼! 동심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이렇게! 매니어! 1, 2, 3! 자!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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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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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음. 내, 내 손으로 내 얼굴을 마사. 내 얼굴을 마사. 내 얼굴을 마사. 한 번 안 걸렸어. 중국 아이들 동심으로 무릎을 게임에서 은지원 씨가 아깝게 꼴찌를 하셨겠습니다. 우동. 친절한 껌자 씨. 맞죠, 맞죠? 와! 할 줄 알았어요. 너나 잘하세요. 야, 역시. 너나 잘하세요. 잘했지. 어려워요. 잠도 바껴줘야 이런 게 맛있겠지. 제목이. 비어! 미쳤어. 3, 2, 1. 제목, 제목. 제목이 왜 기억 안 나지? 우와, 미치겠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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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국의 계단! 제목이 왜 기억 안 나지? 너희 먹으러. 우와, 제목이 왜 이렇게 기억 안 나지? 침착해, 침착해. 이름덕 우리. 어? 아, 이게 말리는. 침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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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미치겠다. 우와, 미치겠다 진짜. 우와. 나 여기 3번 봤는데. 우와, 왜 이렇게 기억 안 나지? 우와. 진짜 잘어. 근데 이제껏 알죠, 이제. 여기가 킬링이잖아요. 아, 왜 제목이 기억 안 나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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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더. 마마. 마마. 정답! 심착해, 심착해. 정답! 마마. 심착해, 심착해. 어? 내가 근데 이걸 왜 알아, 이 노래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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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헉, 허니 restart... 어머니. 와, 정말. 어머니. 볼너. 내가 허리케인 블루는 이거를 알게 됐을 сум에. 막아. 진수형이랑 손상배랑... 염샷 엔달 건데? 와... 와... 아, 이럴 수가 있나? 와, 이거 피아노 치면서 무대에서 들어오는 거 보다. 와, 콜라 위에 올려놓고. 보헤미안 음악. 아, 보헤미안 음악. 어떻게 이걸 모르시죠? 지금 시청자분들이 탄성 소리가 열 것 때문에. 생각 안 나면. 전 세계가. 가자. 몰라, 몰라, 몰라. 나 아쉽지도 않아. 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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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디가드! 어, 다행이다. 이거 어쩔 수 없었어, 이거 어쩔 수 없었어. I will always love you. 이거 어쩔 수 없었어.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야. 두 명 나갔더니 또 두 명 쫓아오잖아. 가자. 정답! 어, 정답! 스크로브 락? 정답! 정답! 친구! 아니, 뭐야. 미스, 미스, 미스. 미스, 미스. 아니, 아니, 아니. 정답이야. 미견을 따지면. 우리나라. 우리나라. 지금 시작해. 조금씩 뜨겁게. 음, 두려워하지마. 정답! 미녀는 괴려워. 네? 미녀는 괴려워. 정답이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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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자유, 자유! 정답! 이제 새로운, 새로운 날을 보게 될 거야. 가자! 가자! 마리아, 아비 마리아, 아비 마리아. 가족이 현재 새로운 날을 보게 될 것 같아. 아직 한 번 더 준비가 안 되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약하지 않아, 이쪽으로. 약해요. 너네가 오히려 잘해. 너네가 너네 1등 하겠다. 팀이 우리가 제일 불리한 것 같아, 얘랑 나랑. 우리 너무 그쪽으로 영화 쪽으로 딸리는데 어느 쪽이 또 그렇다고 잘하는 쪽도 없는데. 꼰대식 하면 혼자 얘기한다. 제목만 딱 얘기 안 하면 되는 거야. 네, 갈게요. 시작! 시작! 패스. 그 김두환. 김두환의 일대기 영화. 김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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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래. 김두환의 일대기. 박상. 그래, 그래, 그래. 장군 애들. 보고 있어. 검은 탈. 이거. 메리 두께. 몰라. 모를 것 같은데, 모를 것 같은데. 몰라. 메리 두께. 아메리 두께. 블랙 타이거. 아니. 아니, 가면 쓰고 눈에 가면 돼. 패스. 타크, 타크 나이트. 아니야. 배트맨. 어? 이거 우리, 우리. 누아르. 누아르. 영화 유아인. 유아인이 나온 거. 누아르 장르. 명세서, 명대사를 얘기해야지. 어이, 겁네. 유아인. 어? 유아인. 그, 막. 재벌인데. 배트맨. 배트맨. 어, 막. 뭘 건축을 많이 해. 건축 학교에 넣어. 어. 어, 막. 뭘 건축을 많이 해. 뭘 좀 학교에 넣어. 어, 이거 약간 학교인데. 여자, 여자 학교인데. 학교인데 여자. 여섯 개담, 여섯 개담. 굿. 잭스 패러. 어, 잭스 패러. 잭스 패러 나오는 영화. 몰라. 어? 막. 캐리미엄, 캐리미엄이죠. 그렇죠. 아, 그 북한인데. 북한 아이들 막 이렇게 나오는 무슨. 산골짜기에서 막 이렇게 찍은 영화. 산골짜기에서 북한 사람들 나와서. 팝콘 날라가고, 팝콘 날라가고. 팝콘 날라가고, 팝콘 날라가고. 여기 꽃 달고 막 나와서. 똥마꼴, 똥마꼴. 그런데. 똥마꼴. 그 앞에. 우리 와. 잘 왔어요, 영화. 웰컴, 똥마꼴. 그렇지. 아, 그. 김하중. 김하중 나왔는데. 막 살이 쪘다가 말랐다가 하는 거. 그 뭐더라, 그 뭐더라. 너무 얼굴이 막 예쁘면. 아베 마리아. 어? 아베 마리아. 그렇지, 그 노래 한 거. 아베 마리아. 마리아를 어디서 불렀어? 몰라. 얼굴이 이쁘면 막 너무 힘들어. 어? 그러니까 이쁜 사람들은 너무 힘들어. 아악! 미치겠어. 야, 저희.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맞추는 걸로. 나 모르는 거는 모른다고 하고 어떻게 설명해볼게. 2분이다. 준비. 120초. 시작! 2초간 저기 보이시죠. 좋아. 왼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왼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쪽에 하나. 이거 뭐야. 여기 보이시죠. 제목이 기억하나, 제목이. 제목이 기억하나. 암살, 암살. 암살. 패스, 패스. 지금 여기 기차인데 칸마다 그렇게 나눠져 있어요. 꼬리칸과 압칸. 서중교차. 오케이. 아, 대본이야. 그게 아니고. 아, 덩전을 던지. 오케이. 깡패와 선생과 같이 이제 하는 그 저기 있잖아. 그 하하 형으로. 도사 보이시? 그렇지. 이 신선한 우유를 던진 게 누구야? 나와. 옥상골을 닫아. 마칫골을 닫았어. 왕이 두 명이야. 왕이. 그렇지. 어. 에이, 일로 와. 이 소야. 아, 원앙 소리. 오케이. 원앙 소리! 아! 아 잠깐만 이거는 저.. 맘마아아아아 내가 이거 제목이 피아노야 와 이거 피아노 치면서 무대에서 부르는 거 무슨 랩선인데 무슨 일찍이 나지지? 와 대박이다 근데 퓨가 많이 하네 비호가 영화를 많이 읽어가지고. 저희는 형이 설명해 주세요, 맞죠? 파이팅! 천천히 가자, 비호는. 잔잔하게. 그러니까 우리 마음 급하게 안 먹고 왔죠, 진짜로. 안 가, 안 가, 안 가. 정확하게 120초. 우리가 몇 문제야, 형. 우리는 끝난 것 같아. 준비해. Let's go! 자, 이쪽으로 오세요. 당신을 체포합니다. 참 젊은 양반이 멋있어. 참 젊은 양반이 멋있어. 강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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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한을 체포하는 거! 형사, 형사? 도시경찰. 성경경찰. 오케이, 오케이. 컴퓨터로 서로 이렇게. 저쪽 사람?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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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최고의 반전! 브루스 윌리스. 브루스 윌리스? 영화 마지막에 죽은 사람이야. 식스 센스. 오케이! 저기야! 팔!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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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조승우 형이랑. 가난한 사람들 말고. 그렇지, 임영원. 반대로 얘기하면 가난한 거 말고 뭐 있잖아.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뭐. 이거 제목, 영화 제목. 구자가 뭐야? 패스. 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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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룰라. 룰라, 룰라. 룰라, 룰라. 룰라, 룰라. 와. 메, 메. 가만있어! 스릴러, 스릴러. 스릴러, 스릴러. 그, 그 있잖아. 지금 내가 뭐 한 거야? 메, 메. 걔가 뭐야? 걔 속. 그래, 그치. 무슨 호키스 나온 영화 있잖아. 속? 주희연경의 호키스인데 저기 감옥에서. 패스! 희망 있어. 우리 희망 있어. 패스! 이야. 차태현, 차태현. 차태현. 차태현이랑 그. 동란다로. 아니, 그 애기 미리 낳아가지고. 그 영화 있잖아. 너무 빨려.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 기억이 안 나. 너무 빨라. 아, 기억이 안 나. 너무 빠르라고. 제목이 기억이 안 나. 너무 빠른 걸 뭐라 그래. 자. 블랙. 핑크. 우와. 죄송 못했다. 야, 블랙핑크 말고 안 떠올리지. 오, 블랙, 블랙, 블랙. 블랙핑크. 인 요 에리아. 할리 데이. 할리 데이.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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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할리 데이. 오, 할리 데이. 아, 할리 데이. 오, 할리 데이. 오, 할리 데이. 오, 할리 데이. 오, 할리 데이. 해볼까? 할리우드 생각하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썬드. 마스. 코트. 코트. 오케이, 오케이. 쟁반. 짜장. 스피링. 스피링. 구이. 치즈. 끼. 치즈볼키! 뽀끼! 어, 있어, 있어! 치즈볼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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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떡볶이! 떡볶이에 치즈볼! 내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시키는 두 번째예요! 치즈볼키라고 라면 자체가 있어요! 메뉴에도 있어요, 치즈볼키라고! 형! 3개 남았어! 아, 흐름 끊겼어! 흐름 끊겼어, 진짜! 아티... 로스! 아티스트... 아, 흐름 끊겨서! 아티스트는... 아티로스? 아티로스 아니야? 아티로스 식물 한 번만 해보면 어떻게 해주면... 식물? 식물이면 되는 거야, 식물이면! 아티로스는 식물이면 되는 거야! 어? 식물 맞아요, 근데 제가 봤어요! 약간 동그랗게 생긴 거! 동그랗게 생긴 거! 와우! 깜빵새우! 와우~! 반죽이 생긴 거 아니야?! 좀 보여줄게, 이렇게! 이띄 고구도 맛인데, 그치? 1인 2개 이상 먹겠네... 밥에 비벼 먹는 맛이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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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징, 응징. 이건 응징입니다. 이야, 비양식적인 게 이거를 이렇게 양념을 해서 이렇게 빠른... 이러면 안 돼! 이렇게 하는 게 어딨어, 진짜 다 양식적으로 하는데. 이제 이렇게 맛본 사람들은 더 힘들어, 사실은. 아... 어? 어? 아... 아...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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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그냥 바꾸자, 그쪽에서 한번 와봐. 좋아요. 그럴까요? 난 다리 꾸고 해도 돼요, 혹시? 아유... 왜냐면 너무 긴장 안 하는 느낌 보여주고 싶은데. 그래, 기선을 압도해, 우리가. 여기 기선 좋아해. 턱 들어, 턱 들어, 턱 들어. 차돌? 아기. 아기. 허리? 아퍼. 허리 아퍼. 허리 아퍼. 허리 케잌, 허리 케잌. 허리 아프다는 말이야. 허리 케잌. 허리 케잌 불러, 너 아까도 얘기했잖아.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다, 허리. 여기 있는 분들 다 쓰셨잖아요, 어제. 일상에서 제일 많이 쓰는 말이다. 허리 아파. 허리 아플 때 어떻게 뭐라 그래? 허리 통증이었으면 좋겠어, 나나? 시현이 그래도 이 시간 통해서 너 허리 아프고 알게 됐으니까 조심할게, 앞으로. 약간 긴장됐어. 편하게 해야 됐네, 이거는. 편하게 해야 돼. 가만하게 x2 riches. 더미더. 고맙다. 흥분함을 취해. cooperative. freak beleza. Cond dul bing 합 liter. 거미더부터 갈까요? 네. 베리? 잠시 은 Autora 다시 한 번 봐봐요. 베리? 베리? 베리. 포털! 청양? 고추! 상닭? 지레! 마그? 마르! 마그네슘, 마그네슘! 마그마루는 뭐야? 마그마루, 마그마루 봐봐요. 마그네슘이 생각이 안 났다. 마그네틱! 내 게임들 다 들려, 그냥. 이건 뭐야, 이건 편도 한번 가자. 양이 많아. 이건 편도 가야죠. 오케이, 렛츠고! 우리 간장도 좀 주세요, 이거 먹을 거 같으니까. 파스로 선택하시면 특별한 옵션이 제공돼요. 이거 미리 말씀하셔야죠. 못 받아들이죠, 이건. 근데 옵션이 나쁘지 않은 옵션. 우리한테 좋은 옵션인 거 아니에요? 일상 다섯 글자예요. 슈퍼, 마리오. 이게 더 쉬울 수 있어요. 다섯 글자라고요? 청소기. 오, 괜찮네. 오케이, 오케이. 김치. 김치. 냉장고. 가족. 오락관. 자동. 새차장. 롤러. 롤러. 스케이트. 네. 스케이트. 네. 네. 너무 붙었어요, 이게. 딱. 딱. 스케이트. 롤러 오세요 하지 그랬어. 롤러 오세요. 오, 아까 그 저거다. 꽃게 짬뽕. 식사료니까, 여기 그럼 편도로. 오, 좋다. 교현이부터 와, 좋다. 오케이. 편하게, 편한 마음으로. 편하게, 편하게. 국가. 스탠드. 정답. 맞아요. 스탠드. 정답. 맞아요. 말리. 장성. 장원. 급제. 장원. 급제. 미세. 멀티. 원두. 걸스. 원두 커피. 원두. 걸스. 원두 커피. 걸스. 원두 커피. 원두 커피. 원두 커피. 원두 커피. 원두 커피. 원두 걸스? 원두 너무 다르네. 원두 걸스 하면 커피 씨에 푸는 따로는 맨들이네. 콜롬비아 이런 데서 대박 나겠다. 해외의 그런 데서. 원두 걸스. 원두 걸스. 원두 걸스. 원두Autumn 피음. reserv장. じ 요참이存17 age Ian. 정답.